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정권교체 열망이 60%를 넘어서지만 부정선거를 막지 못하면 그리고 단일화가 승사되지 못하면 3구 대선에서 자유애국시민들은 투표에 승리하고 개표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냥 높은 것이 아니고 아주 높습니다. 언론들은 3구 대선의 본질에 대해 침묵하고 있고 심지어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 그리고 윤석열 후보 자신도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2월 6일 날 1천여 명이 넘는 전현직 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 3구 대선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근본적 개혁 없는 미봉책 선거법 개정으로 역사적인 3구 대선을 치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자개표 시스템과 사전투표 및 우편투표 제도가 선거 부정에 취약함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지난 2020년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와 관외 사전투표인 우편투표를 중심으로 대규모 조직적 부정행위가 자행됐다는 의혹이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은 6200명 대한민국 교수들의 이름으로 이러한 의혹마저 해소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민주공화국의 위리가 도대함으로 국민주권 원칙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대한민국의 대법원조차 이 선거 부정 의혹을 아직도 해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권 세력은 2021년도 3월 26일 선거법을 개정해서 사전투표와 우편투표 제도를 보완한 바가 있습니다. 선거 정보 통신망의 기술적 보완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했고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에 cctv를 설치해서 cctv 녹화 영상 파일을 6개월간 보관하며 우편투표함 접수 시 참관인이 동행 감시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 그 개정 내용입니다. 이러한 개정을 근거로 선과인은 물론이고 야당 대통령 후보 캠프마저 나서서 이제는 사전투표의 공정성이 확보되었으므로 적극적으로 사전투표에 임할 것을 독려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현행 사전투표제도 관외 사전투표제도 하에서 역사적인 3구 대선을 치료도 되는 것인가 우리는 이러한 선거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기했던 부정선거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미 2021년도 5월 성명을 통해서 사전투표제와 전자개표제도의 폐기라는 조치까지 포함한 근본적 선거제도 개혁만이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국민들에게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공직선거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안이라는 2021년도 5월 20일 주장을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선거법 개정 내용이 아래와 같은 근본적 한계와 문제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사전투표한 보관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당연한 제도 개선 하나로 사전투표의 문제점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사전투표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이틀 동안의 당일투표제도로 변경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만일 사전투표제도 유지가 불가피하다면 사전투표용지의 법에서 명시한 바코드가 아닌 qr코드를 사용하는 관행을 중단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사전투표관리관의 법에 명시된 자기 도장, 사인을 사용하지 않고 선관위가 제작한 도장을 인쇄행대로 출력해 사용하는 관행도 시정해야 합니다. 사전투표 인수를 헤아리지 않고 오로지 중앙선관위의 서브가 계산해서 발표하는 관행 또한 즉시 바꿔야 합니다. 사전투표가 끝나고 나면 봉인하고 서명하는데 개표시 이란 봉인의 이상유무를 철저하게 확인하도록 의무화해야 됩니다.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의 cctv 영상의 조작이나 미작동 가능성까지 담보하려면 정당 참관인이 교대로 입회하여 유관으로 지켜볼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개표시 사전투표함을 가장 늦게 개표하여 대부분의 참관인들이 떠나거나 주의력이 흐트러진 상태에서 사전투표함 개표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관행 또한 바꾸어 사전투표함을 제일 먼저 개표해야 합니다. 주의 논평은 정교모가 지적한 부분은 아주 현재 사전투표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잘 담아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도화에서 사전투표는 여전히 투표조작 선거조작의 황금어장으로 남아있습니다. 2018년 6.13 지방선거와 2020년도 총선과 마찬가지로 3구 대선에서도 엄청난 규모의 사전투표 조작이 있을 것으로 저는 지난 2년간 선거 문제를 깊이 들여다본 사람으로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3구 대선의 사전투표 조작 없이 이재명 후보가 승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사전투표에서 엄청난 조작을 진행할 것으로 봅니다. 계속해서 정교모의 성명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편투표함 접수 과정에서 참관인이 동행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등기우편 발신기록에 대해서 발신자 발신우체국 경류우체국 도달우체국 등에 대한 단계별 확인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최소한 일정 비율이라도 무작위로 선정하여 이러한 등기우편 수신기록의 무결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아울러 독일의 경우와 같이 우편투표 배달 봉투에 투표지 봉투 이외에 투표자의 잡힐 서명서 같은 봉투를 하나 더 첨부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투표지 봉투만 개표하고 서명지 봉투는 따로 모아두었다가 사후 검증용으로 사용할 수 있기에 허위 가공인물의 우편투표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선거정보통신망에 대한 보완을 강화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한다고 전자적 조작 가능성이 차단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최첨단 해킹기술은 비약적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마련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거나 압도하는 해킹은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전자적 조작 가능성의 배제를 위해서 전면 수개표 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굳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려면 수검표를 완료한 이후에 점검 차원에서 전자개표를 사용해야 됩니다. 개표기, 분류기, 연결 노트북의 외부 연결 포트, 무선 랜, 무선칩 등 통신기능은 마땅히 제거해야 됩니다. 투표지 분류기의 소스코드와 관련된 일체의 프로그램은 공개해야 마땅하고 모든 디지털 자료 및 장비를 정거 보존 대상으로 삼아야 됩니다. 제 논평은 정규모의 이 같은 주장을 절대로 중앙선거가 리벤에가 수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국민들의 저항이 없는 한 선거조장의 황금의장인 사전투표 제도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대한민국에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586 운동권 세력들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범죄인 선거조작을 완성시키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선진국들이 행하는 바와 같이 사후 검증제도를 공직선거제도의 불과기란 부분으로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이해관계자 4인의 선거소송 제기를 통해 선거결과를 검증하는 것은 비용부담 문제, 제한적 사안별 검증의 한계, 검증지역 가능성, 사법부의 문헝 및 매수 가능성 등 근본적 한계가 있음이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특히 해킹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바당의 철저한 선거관리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가 개입할 예제는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선거결과에 대한 사후 검증을 제도적으로 진행한 것은 필수적 가정입니다. 독립된 국가기낭에 주관하에 광역선거구별로 일정 비율의 투표지를 무작위 샘플링 방식으로 선정해서 개표결과의 정확성을 사후 검증해야 됩니다. 제 논평은 이렇습니다. 건축물을 하나 정도 완성하더라도 소위 감수 과정이라는 것이 있고 공산품을 만들더라도 소위 감수 과정, 검수 과정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한국과의 권력을 만들고 권력을 해산하는 선거만큼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민주주의는 그 자체가 바로 선거입니다. 그리고 그 선거는 반드시 선거 과정 아예 검증 오디션이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허우대마 멀쩡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 중요한 선거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검증을 당내 선거건 국가적 선거관에 한 번도 근육의 검증을 해오자는 것은 실로 놀랍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사이에 그 틈을 비집고 엄청난 그런 당내 경선 뿐만 아니고 국가적 선거에서 조작 행위가 일어난 겁니다. 창피하고 참남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계속해서 지금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정교모의 주장은 정말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주장입니다. 다시 정교모의 성명서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전 우표제도를 근본적으로 계획하고 수개표제도를 도입해서 제대로 된 제도화에서 역사적인 3구 대선을 치른 일은 당연한 시대적 요구이고 대한민국의 국격에도 맞습니다. 그런데도 미봉책 선거법 개정으로 얼버무리며 3구 대선을 치르라는 시도는 마치 금이 갈대로 간 땜의 일부를 땜질하여 악의적으로 계속 물을 채워넣는 짓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설령 땜이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더라도 또 다른 오는 해내 부정선거 논쟁을 촉발시켜 국가와 국민을 불신과 음모론, 만회사랑의 악순화로 내몰 것이 뻔합니다. 2022년도 2월 6일날 6200명으로 구성된 사회정의를 바란 전국교수모임 일동입니다. 아마 이번 대선이 특별한 예외가 없으면 엄청난 규모의 사전선거 조작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우세를 윤석열 후보가 유지하더라도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10%, 20%, 심지어 30%까지 득표율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대선에서 아마 대선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부정선거의 시비를 가지고 오는 해내 아마 소란스러울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아마 많은 또 갈등이 일어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대한민국처럼 이 정도의 국가 규모를 가진 나라에서 이렇게 원시적인 방식으로 부정선거가 한 번이 아니고 선거마다 반복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 정교모를 구성하고 있는 교수님들의 주장이 대단히 논리적이고 학구적이고 구체적이기 때문에 정말 국가를 이끄는 정치지조자들이 선거를 이렇게 공정하게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캠프나 윤 후보 자신도 부정선거하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그렇게 무식한지 모르겠습니다. 선거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데 어떻게 당신들이 이기겠단 말입니까? 사전선거에 대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보완 대책을 요구하고 나서야 됩니다. 아니면 최소한 국민들에게 사전투표 대신 당일 투표를 선택해달라고 호소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멍청한 사람들입니다. 이대로 가면 선거 부정 있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지금 정경호 교수님들이 다루기 시작한 겁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